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어코디언의 인디펜던트 패널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여러 패널들을 열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인디펜던트 패널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코디언 컴포넌트입니다. 3개의 패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한 패널을 열고 또 다른 패널을 열면 이전에 열었던 패널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인디펜던트 패널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첫 번째 패널을 엽니다. 두 번째 패널을 열어도 첫 번째 패널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. 세 번째 패널을 열어도 열린 패널은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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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